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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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이들 오늘이 마지막 유치원이네요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 오늘이 아이들의 마지막 유치원 날이다 아직 비행기 타는 날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하필이면 유치원의 짧은 방학기간이 시작된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 주셨고 아이들 한국말도 많이 늘어서 기분 좋았었는데 이렇게 떠나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제 까니까리 선생님이 울더라 전화와서 까니까리 선생님이 울었어요 아 친구 소희가 보고 싶었겠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안녕 잘해주고 와 자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갔다 와 아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애들이 한국말리 많이 늘었어요 아 너무 이쁘다 많이 늘었어요.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. 안아줘, 안아줘. 잘 가. 잘 지내고. 안에도 맨날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이고 인사도 잘해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세천미, 쬐깐이 좋았어요. 응. I miss my friend. 아빠! 아빠!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선생님이 봉숭아몰드려줬어요? 응. 이쁘다, 이쁘다. 앞으로 브라운을 씻고 손을 씻고 이렇게 씻고. 이뻐, 이뻐. 이쁘다. 와. I want the same size. 아, 이거 무초밥이래. 와. 돌리지마. 먹으시마. eat. 워름. 워름? You want to make it warm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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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초밥집에 처음 하본 빛나이 가족. 혹시 연지씨는 데워주는 건 없냐고 물어본다. 하하하하. 아유, 이 따빙이. 고기좀, 고기좀, 고기좀. 아니, 그 뭐지. 여기, 여기. 이건 왜, 이 색깔을 사용해서, 나중에, 야 이런 기계가 있네요 네 12셉씩 하나가 안 뜨네 아 잘 안 뜨는구나 최참단이 이럴 때는 또 안 좋구만 udm 와! 움직인다! 엄마 거 나온다 뭐야? 우와 갖고 온다 미안하지만 겁나 느려 터졌다 받으세요 연지씨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은데 필리핀에 돌아가면 이런 건 얄짜롭게 되는 새초미야 동네 안에서만 자전거 타고 놀 생각하니 아빠인 내가 답답하다 아이돌 샌드 류진, 예지, 채령 여기 트와이스 언니들도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연언니 손 한번 만져볼까 나연, 아주 큰 핸드 잖아 너무 큰 핸드 잖아? 거의 똑같은 사이즈 잖아? 너의 핸드가 나연이야? 아니야, 모두 모두 나연 최형 류진도 손 잡아보고 싶은데 네 우와 예쁘다 아빠 뭐야? 아빠! 우리의 하늘이 여기있어 맞아 우와 우와 완전 높다 우와 완전 높다 완전 높다 완전 높다 이제 흰색 이제 흰색이 안 돼 이제 흰색이 안 돼 이제 흰색이 안 돼 너무 높다 우리의 흰색이 안 돼 우리의 흰색이 안 돼 몇 흰색이 안 돼 next year this winter there will be another snowman 음 저기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데요 다 녹았어요 여기서 눈사람 만들었었는데 참 재밌었죠? 결국 다시 온 롯데타워 롯데타워 러버인 연지씨 때문에 결국에 오고 말았다 아이들의 인생 첫 눈놀이 추억이 있는 롯데타워 앞 잔디광장 피나의 가족에게는 뜻깊은 곳이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의 하루가 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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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고맙습니다. 이 영상은 고맙습니다. 나오세요 감사합니다.